6일 동안 이어진 이번 연휴, 길었던 만큼 일상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명절과 긴 연휴에 따른 후유증 극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명절 기간, 장거리 운전, 가사노동, 불규칙한 수면 패턴 등으로 겪는 각종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연휴는 특히 더 길었던 만큼 일상의 리듬을 찾기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증후군에 따른 우울감 극복에 호두와 고등어, 청어, 연어 등의 생선류, 닭가슴살, 견과류, 블루베리, 아보카도, 바크 초콜릿 등의 음식을 권장합니다. 또 적절한 수면과 산책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가사노동으로 근육통증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스트레칭이나 반신욕 등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휴 이유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평소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 강화와 숙면에 도움되는 걷기, 안정에 효과적인 복식호흡, 스트레스 감소에 좋은 감사하기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로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 세 가지 감사일기를 쓰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